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5월 13일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5.16 혁명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방공정신 계승하여 부패한 민주당 간첩연료 민노총 해체하자 태극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1부 집회를 마친 후 광장시장까지 행진을 하며 광장시장 앞에서 2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체와 간첩연료 의혹을 받고 있는 민노총 해체를 위한 태극기 집회를 13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건진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88억 사건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고 과거 조국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가면 놀이를 하면서 도덕성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양심의 털이 난 부패한 민주당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조건진 당대표는 이어 그렇게 해맞던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가상화폐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위해 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완벽한 유치의 이탈이며 매일 라면 먹는다며 88억 원을 숨기고 후원금 1위를 한 것은 일제시대 약탈자와 다르지 않다고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조건진 당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그럴수록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민주당은 배나온 놀부처럼 뒷짐만 지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당대표, 송영길 전 대표, 김남국 의원까지 부패도 이런 부패가 없다 당장 퇴기 처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진 당대표는 북한과 내통하면서 간첩행위를 일삼는 민노총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 민노총은 이미 국민과 이혼한 지 오래며 끝없이 북한의 지령에 춤을 추었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온갖 해약질과 갑질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민노총은 우리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당장 해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됐다면서 전당대의 돈봉투 의혹과 강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혁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민주당이 처한 국민적 불신은 미봉책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20대 여론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국대학위 등 원의 2030 인사들은 당 세신이 없으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며 김남국 의원은 언론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이 60억 코인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미원에 대해 제대로 대체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미언적이라며 비판하며 엄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동학,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권지용 전 민주당 비대위원,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이현아 전 국토부장관 보좌관, 허한기 전 청년대변인,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의 정치가 죽어가고 있다 큰 선거에서 내리 세 번의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선거에서 부정한 돈이 오갔는데 당은 최소한의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끊어내야 할 격패가 있다면 그것은 검찰 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며 철저한 자체 조사를 하고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추후 문제가 드러날 시 출당과 전개 은퇴도 감수하겠다는 진술과 서약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더 엄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유사한 문제가 또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드러내지 않은 문제를 전제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만약 지금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김남국 의원은 이현직 사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수십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이해충돌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 증여 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남국 사퇴하고 전재선을 국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뇌물성 의혹이 짙은 부정수익금이 아니냐 이자는 공직을 이양하여 사익을 추구한 의혹이 짙고 다중력의 손실을 끼친 면에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국민의 대표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함은 물론이고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계좌추적을 허용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뻔뻔한 인간이 국회의원 권력으로 돈을 벌려고 추잡한 짓하고 대정부 질문도 저질적인 이런 함량 미달자를 국회로 보낸 그 지역 주민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